안녕하세요. 이가대학교 스포츠학과 이학번 차호찬입니다. 공국체전 대회가 있어서 개인 연습보다는 팀 훈련을 먼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작전 플레이랑 팀이 실수하면 안 되는 것들을 가장 크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제 본인보다는 인천시 대표로 나가는 거여서 더 부담감도 있지만 설렘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나빠샤. 안녕하십니까. 이나대학교 체육교육학과 이학번 김성민입니다. 어제 연습게임해서 그냥 가볍게 타자들은 배팅치고 투수들은 가볍게 캐치볼하고 런닝 뛸 것 같습니다. 현재 시합이 얼마 안 남아서 작전이나 배팅훈련 그리고 기술훈련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인천을 대표해서 좋은 성적 거두겠습니다. 우승하고 싶습니다. 인천 최강 이나대학교 화이팅! 인천회의 시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